코로나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마스크가 필요 없는 그날까지 일상을 되찾는 그날까지 우리가 간다 코로나 버스터 코로나 잡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버스터지로 중앙대학과 설대우 교수님 2호 과학전문 코로나 전문기자 강양구 tbs 과학재난팀장 3호 그냥 최지연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호를 붙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핑크돼지 최지연 아나님 반갑습니다 오늘 핑크색 옷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설대 교수까지 핑크색 옷 입었다고 우리 세트입니다 뭔트요 세트입니다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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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발음해보세요 쌀 쌀 된다니까 자꾸 거제 덕분은 되나봐 핑크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뭐라고 그냥 핑크 돼지인데 저도 뭐 핑크 흰머리라고 불러주세요 핑크 흰머리 핑크백발 핑크백발 은사님이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 이 방송을 진짜 자주 들으신데요 그러세요 정말 몇십 년 만에 제가 안부를 듣게 될 일이 있었는데 핑대 핑대 이러니까 아니 지은이가 그렇게 살이 쪘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임무하세요 자 임무 오늘 배임하지 않고 임무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얘기해볼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50번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에 0951 그리고 tbs 앱 이용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국 기자 먼저 조금 전에 핫뜨거 뉴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 국감에서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다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11월 9일날 날짜를 확 박은 건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10월 25일 정도에 애초에 방역당국이 목표했던 전국민 대비 70% 예방접종 완료 성인 대비 80% 예방접종 완료 2차까지 고령층 대비 90% 예방접종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면역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10월 25일에서 2주가 지난 시점이 11월 9일이니까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네 11월 9일부터는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스타트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10월 25일날 전국민 80% 완료가 되니까 그로부터 2주가 지난 11월 9일부터 한다 네 네 그런데 8일 월요일부터 하나고 또 9일 화요일부터 하는 것도 아니 그런데 그건 말을 하다 보니까 9일이라는 날짜가 나온 건데요 이제 막상 구체적으로 계획은 11월 8일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11월 15일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동적이긴 하군요 그런데 대충 10월 25일날 접종이 완료가 될 테니까 그로부터 2주 후면 11월 9일이니까 그 정도 시점부터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스타트가 가능하겠습니다라고 밝힌 거죠 자 어떤 생각 들어요 저는 코로나 버스터즈가 그러면 그 전주가 막방인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보세요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밥그릇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우리의 단계적 일상 회복하면 한 명씩 빼줘 한 명씩 나 왠지 내가 제일 불안한데 설 교수님은 여보세요 지금 질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나라가 현재 당면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인데요 최근에 추석 이후에 3700여 명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몇 명 나왔죠 오늘은 2427명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일부 전문가나 심지어 당국에서도 이거 통제가 안 되면 5천명 나오고 또 상황이 나빠지면 1만 명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추석 때 그 연휴 때 많이 나왔음에도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간다 또 국감장에서도 심지어 5천명 1만 명이 나와도 어제인가 그저께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그 말씀하셨거든요 5천명 1만 명이 나와도 위중증 사망자 관리에 철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대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제가 굉장히 박수를 쳐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면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단계적 일상 회복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정부 당국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고 계신 전국의 자영업자분들 이 소식들이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400명 정도 나왔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까? 위중증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위중증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전에도 위중증이 하루에 40명이 나온 적도 있고요 30명이 나온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확진자가 아무튼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중증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이 높아지면서 향후에도 통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도의 피크를 찍고 점점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을 가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더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스크를 잘 착용할 거기 때문에 다른 외국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대인 방역에 철저히 해야 되죠 마스크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손 씻을 때는 손가락만 씻으면 안 되고 그럼요 손바닥 전체를 다 씻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뉴욕타임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이 거의 전 세계 탑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또 국민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한다고 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상당히 연착률을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아주 좋은 모양으로 일상 복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아주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백신 맞은 사람이 감염되는 돌파 감염 흔히 이렇게 불리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사실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파 감염은 사실은 무섭지가 않거든요 코로나19를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고위험군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고령층을 비롯한 고위험군들이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본인이 감염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가볍게 알타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그냥 일반 감기 수준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송 듣으시는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돌파 감염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접종하신 분들 중에 돌파 감염이 된 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렇게 돌파 감염이 설사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이다 검사를 해보면 확진이 나오지만 검사하기 던까지는 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무증상이나 혹은 경증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고 심지어 어떤 과학자들은 돌파 감염은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부스터 샷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면역을 획득한 것이다 유튜브로 빚과 소금님께서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간다 그랬더니 11월 9일은 빚과 소금 11월 9일은 소방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의미 있네요 뭔가 끝나는 거예요 11월 19일은 무슨 날이에요 11월 19일이요? 11월 19일은 글쎄 그냥 금요일 아니에요? 19대2 지금 또 청취자 여러분 늘 질문 보내고 계신데 두 분이 좀 답변해 주세요 철대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작은 아이 예방접종 조금 걱정되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이것은 사실 이제 자율접종이라서 저는 백신 접종을 어른에게는 찬성을 하는데 12, 17세는 제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한다고 해서 맞지 마십시오라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반대는 하는데 제가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이 연령은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해서 크게 이익이 없고 오히려 심근염 같은 무작용 때문에 제가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필요에 의해서 백신 접종을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만일에 만일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으시다 이러면 저는 독감 백신 접종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독감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독감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대체하는 건 아닌데 교차 면역이라 그래서 독감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생긴 면역이 코로나19의 면역처럼 작동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령층의 백신 접종을 반대를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있으시다 그러면 오히려 독감 백신을 접종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지금 말이에요 정부 보건당국에서의 계획이 16세 17세 그런데 지금 신청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밑으로 나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12세부터 17세까지가 지금 접종 대상 대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가 되면 그 나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부터 지금 이제 그걸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 때의 부모님들께서는 백신 접종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는 하는데 강요는 안 드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럼 자율적으로 부모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에서 12, 17세 화이자 예방접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정을 주도했던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강하게 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12, 17세 중에서 어떤 분들이냐면 12, 17세 소아 청소년들 중에서 비만이나 혹은 당뇨와 같은 고위원군인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는 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은 필수 접종 대상입니다 오히려 비만, 당뇨가 있으면 비만, 당뇨가 있으면 가능하면 접종해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비만이나 당뇨 같은 위험군에 포함된다라고 부모님들께서 판단하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접종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너무나 코로나19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코로나19가 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학교도 좀 자유롭게 가고 학원도 좀 자유롭게 가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아이가 건강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권유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해도 괜찮다 크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방역당국이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겁니다 그런데 신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부작용 때문에 왠지 우리 아이에게 백신 접종을 하기가 꺼려진다 그 선택도 존중한다 강요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분들은 굳이 안 맞으셔도 상관은 없다 안 맞으셔도 된다 상관은 없다 이게 지금 방역당국의 입장입니다 알겠어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돌파 감염도 걱정되고 아이들 접종도 걱정이 됐었는데 강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됩니다 라면서 의견 주신 분도 계시고 허영택님은 아니 앵디 방송 중에 일구데이 말하는 거 이거 베임 아닌가요? 라면서 진행자가 일구데이 얘기하는 건 베임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11월 19일은 일구데이 네. 그거는 베임이 아니에요 진행자와 관련된 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진행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건 베임이 아니죠 알겠어요. 19대2 뭐 어디 좀 불편한 데 있어요? 방송을 위해서? 그러세요? 19대2 1736번님 저의 며느리가 손주를 낳은 지 5개월에 접어들고 지금 모유수유 중인데 백신 맞아야 하는지요? 라고 이것은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임신한 분하고는 달리 지금 출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백신 물질이 모유수유를 타고 아이에게 가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임산부가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이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 보호효과가 있는 항체가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주 안전하게 아이에게 면역이 전달이 되면서 아이도 일정 기간 동안에 모유수유하는 동안에는 보호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인 경우에는 강력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신 분 그렇습니다. 출산 이후에는 그리고 얼마 전에 치료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나는 백신 안 맞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디어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은 팬데믹에 있어서 주는 백신이 되고요 부 부차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치료제입니다 이 순서가 거꾸로 될 수는 없어요 치료제가 주가 되고 백신이 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은 확산도 방지하지만 중증 또 사망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은 굉장히 중요하고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을 하면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약은 언제나 감염자에게 쓰기 때문에 확산을 방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가 어떤 치료제가 나오든지 간에 이 치료제가 백신을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에 거부감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백신 접종에 크게 1차를 하셨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이 훨씬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백신 접종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혹시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그때는 굉장히 경증을 앓게 되고 또 치료제가 있으면 치료제를 간단하게 쓰면 훨씬 빨리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백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약에 대해서 중앙대학교 약화과 교수님의 조언이 있었고요 그런데 치료약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지금 한 2만 개를 미국의 머크사라고 그런 데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수입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무료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상당히 비싸다며요 100만 원 안 되며요 네 이제 한 9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은 없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으로 약값이 투여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 2만 개밖에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나눠주는지 이것도 문제겠네요 네 앵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짚었는데요 일단은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특히 미국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물량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 2만 명분 정도로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약값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 약에 처방을 받을 가능성이 크냐면 병원에 입원한 분들 중에서 혹은 병원으로 실려온 분들 중에서 아직 중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고위험군이에요 예를 들어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거나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 약에 투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그런 분들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렘데스비르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많은 언론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좀 호들갑 들면서 보도하는 이 머크에서 만든 먹는 치료제는 우리나라에서의 사용은 굉장히 자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이 게임 체인지가 되려고 하면 예를 들면 한 번 먹는데 천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모든 확진자가 약국에 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서 집에 재택으로 있는데 경증이든 무정상이든 조금의 감염이 있으면 복용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치료제 개발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셀트리온에서 나온 치료제가 있는데 이 두 분의 의견은 그렇게 외화를 들여서 머크사 거를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산 치료제를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네요 그게 있고 또 이와 유사하게 경구용 먹는 치료제가 현재 임상시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머크와 같은 대상 그다음에 가격은 반밖에 안 되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라는 게 있으니까 이걸 쓰면 되고 그건 지금 나와 있어요? 그건 이미 나와 있죠 그리고 1만 6천 명이나 되는 환자에게 투여를 했는데 효과도 머크 치료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머크 치료제는 효과가 50%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72% 그렇기 때문에 굳이 머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 질문으로 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고령층은 부스터 3차 접종도 한다는데 일반 성인도 3차 접종 대신에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 3차 접종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짤막하게 좀 해주세요 네. 독감 백신이 코로나 백신을 절대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할 수는 없는데 코로나 백신을 못 맞는 분에 한해서 다소 면역 기능이 있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위중적으로 가는 걸 막는 정도기 때문에 절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신부라든지 그 이외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분에 한해서는 그냥 양보 양보할 경우에 독감 백신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부령자가 아닌 경우에는 2차까지 백신 접종하셨으면 부스터샷은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정부 당국의 홍보 문구를 보면 60세 이상 초고령 그렇게 하던데 설 교수님 그거 좀 바꿔달라고 그래요 60세 이상이 무슨 초고령인가 60세 이상이 무슨 초고령입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건의는 하겠습니다 지금 최준화에서 웃음의 의미는 뭘까요? 글쎄요 저는 공감이 안 되네요 그런데 아까 그 19대2 발언을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게 직권남용이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직권남용 절대 아닙니다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판사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가요? 잠시 후에 오늘 힐링 콘서트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분이 누구죠? 최진환원서 오늘 송은혜 씨 나오는 날입니다 월간 송은혜 조영준 씨와 함께 나온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 지금 시각 3시 반입니다 아름다운